그 첫번째 키워드 같이 살펴볼게요. 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아 저는 스트레스 밖에 몰라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냥 스트레스 단어만 쓰는데 그 대신에 좀 더 딥하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로 주체를 못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overwhelm 어떻게 발음한다? overwhel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로는요. affected, upset, 화가 났다 라고 하는데 요건 simply 화가 난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나를 화를 나게 하는데 요거를 정말 무거운 거야. 마음이 무겁고 할 때 overwhel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overwhelm을 써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잘 활용했을지 같이 볼게요. I'm very overwhelmed with housework and child care. 바로 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페로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많은 housework, 집안일과 육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거죠? overwhelm 됐을 때 난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I'm very overwhelmed with housework and child care. 여러분들이 화나셨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화내면 안 돼요. 조금은 웃으면서 말하는 게 좋겠죠. I'm very overwhelmed with housework and child ca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 상반되는 표현도 넣어봤어요. overwhelm 이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표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기쁨으로 정말 버거워. 그럴 때 우리는 overwhelm 이라는 expression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 overwhelmed with joy. 난 기쁨에 넘쳐요. 라는 이런 표현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variance. lah. What is wr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